할렐루야 주옥신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포도원 노래입니다. 포도원 노래.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최고봉입니다. 에베레스트산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서가 17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 그리고 가장 폭넓은 예언.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자세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구조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성경과 가장 흡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도 아주 폭넓은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에베레스트라 하면 가장 높은 산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높은 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만년설. 얼음이 얼어있고 눈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만년설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산 고산이라는 게 만년설 얼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초원도 있습니다. 꽃들도 피고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는 생태적으로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날카로운 예언도 있고 아주 듣기 거북스러울 정도로 아주 예민한 그러한 책망 심판 이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주 시적인 노래들, 형태적으로 시적인, 서사적인, 수필적인 그런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꽃들도 있고 정원도 있고 푸른 초원도 있는 거죠. 날카로운 얼음 같은 만년설도 있고 차가운 눈도 있는가 하면 높은 산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태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사야서의 아름다운 문학작품, 비유, 시적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노래인데 이렇게 해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문학적인 아름다운 시적인 노래들이 등장을 하는데 꽃피는 사막의 노래, 35장이 나옵니다. 꽃피는 사막의 노래, 사막에서 꽃이 피는 아름다운 전경을 시로 노래한 거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 아주 유명한 53편,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42장, 49장에도 나오고 52장에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53장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 문학, 시, 이런 어떤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포도원 노래로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가 지금 유다,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를 어떻게 비유하는지를 보면서 과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도 기록을 오늘 해두었습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럼 우리 이 시대는 과연 이 비유에서 어떤가, 이 비유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 우리 이 시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되 이 포도원 노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명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데 자, 한번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예,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원이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있는데 아주 기름진 산에 좋은 토양 위에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예, 이 포도원에. 예,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에 뭐가 심겨져요?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예, 그래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아주 그냥 잘 심었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이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면서 술틀도 파고 그래서 그래야 포도주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맺혀졌어요? 들포도가 맺혀졌어요.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상품성이 없는 겁니다. 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다 마실 수도 없고 3절.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와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 이제 그래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아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진짜 포도원 농부로서 이 포도원에 지극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내가 더할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왜 이런가?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라.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이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제 쓸모없어지게 된 이 포도원 짐승들에게 먹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죠.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어떤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동맹 그런 거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나라 뭐 이렇게 좋지만 예쁘지만 작은 힘없는 그 나라를 지켜주는 거대한 동맹 아니면 그런 어떤 혈맹 어떤 그런 연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국제관계 속에서도 그거 걷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국제관계로 말하면 한 국가로 말하면 저런 철책 뭐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걷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강한 손을 걷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쓸모없어졌으니까 무너뜨리겠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이죠. 저울에 쟀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기울어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공의적인 판단이시죠. 누구보다 탁월하신. 그래서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그러니까 잘 정비하고 북돋고 가지치기하고 이러면서 포도원을 잘 길러야 되는데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이미 버려진 들포도가 맺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냥 던져두고 유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버려두겠다라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셔서 그러니까 비도 적절하게 내리게 해야 되는데 이거 들포도가 이미 맺혔으니 이거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먹고 쓸모없는 것들. 포도,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포도원 주인, 포도원, 포도원, 포도나무 이렇게 해서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참 어떤 이게 선명하게 그려지시죠? 뭘 기대했는데 포도. 그래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 좋은 거, 아주 기름진 거 다 섬겼는데 난 거는 들포도인 거예요. 비우루의 해석 7절 무릇 망군의 여우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기름진 산에 가난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남유다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그런데 이 포도나무, 유다 사람에게서 나기를 기대한 건 극상품 포도주, 포도 열매인데 그게 뭐냐면 정의, 공의, 주님을 향한 경건, 주님을 향한 사모함, 사랑. 이거를 기대했는데 포학, 독재, 부르지즘이라고 했는데 이건 광포예요. 탄식. 그런 광포, 이방신을 향한 그런 어떤 세속을 향한 탐욕을 향한 그런 마음들 이제 그런 게 들포도가 맺혀져버린 거예요. 네, 들포도가 맺혀졌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일곱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주님께서 기름진 땅을 주시고 거기에 포도원에 이스라엘 민족을 탁 심었는데 유다 사람들을 심었는데 아니, 여기서 그 좋은 주님의 기름진 것들을 먹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나오는가 했더니 포학이 나오고 이 광포가 나오고 탐욕이 나와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방신을 따라가는 음란이 나오고 영적 음란이죠. 육체적 음란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다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실상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이어서 빈틈이 없도록 건물을 쫙 짓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땅을 더하고 이게 뭐예요? 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부를 차지하는데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지주, 독재, 독점 이런 것들을 횡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와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남유다의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 행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독점하고 독재하고 독주하고 지주 역할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욕심들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땅들, 그러한 전토들, 그러한 가옥들, 집들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그런 탐욕들에 대해서 구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다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자기 거 만들려고 그렇게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에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차지한 것들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무너뜨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짓밟혀버리겠다. 남들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누가 세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성은 누가 지켜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런 욕망, 이런 들포도, 탐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거를 막 그렇게 해대면 이게 되는 듯한데 다 흩어집니다. 다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욕망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차지해가지고 지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10절. 열을 가리 포도원에, 이 열을 가리 포도원이 뭐냐면 가리라는 게 이 두 마리 소가 땅을 쟁기질하는 거예요. 한 결이이죠. 두 마리 소. 한 결이가 땅을 쟁기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소가 하루 가리를 하면 약 600평 정도를 이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평을 하루 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을 가리라 하면 6천평 땅인 거예요. 6천평 땅. 이렇게 알고 우리 둔촌동 농지가 저게 2,3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6천평 하면 적어야 한 3배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큰 땅이죠. 그래서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한 바트가 뭐냐면 20리터, 22리터 정도 되는데 이 원래 열을 가리 땅 6천평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포도주 양이 500바트입니다. 500바트예요. 그런데 지금 한 바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만 리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 바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0리터 밖에. 그래서 500분의 1이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더다. 이 한 호멜이라는 게 열 에바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게 종자잖아요. 종자. 열매가 아니고 종자. 종자는 이게 한 번 뿌리면 한 호멜을 뿌리면 최소 종자는 30배 정도에서 60배 보통 많게는 100배까지 열매를 맺어요. 벼이삭 하나를 딱 심으면 이게 열매를 맺는 게 100배 정도 많게는 보통 한 60배 정도 나달 맺히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종자 호멜의 종자를 심으면 그런 엄청난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한 에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에바. 이거는 50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한 호멜 곱하기 열매 맺어야 되는 분량은 최소 30배에서 100배 정도인데 한 에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00분의 1 정도 많게는 1,000분의 1 정도밖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아주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거는. 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엄청난 땅에다 차제해가지고 심었는데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가뭄이 오고 해충이 들고 이렇게 서리가 내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제 술 마시고 즐기고 쾌락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아닌 진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술주자 주님을 찾는 이런 어떤 일들을 버리는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에 대해서 오늘 12절에서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토록 무너진 들포도를 맺는 이유 12절 볼까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도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일에는 빠르나 판벽한 집을 짓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일을 좋은 어떤 옷을 입고 좋은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이런 즐기고 쾌락하고 그렇게 자기 일에는 빠르게 움직여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거기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 주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이것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욕망 나의 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를 놀러 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다 쓰고 생각을 그렇게 쓰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맺은 게 주님이 기대하는 거는 정의와 공의와 아름다운 사랑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기대했건만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정장 맺힌 건 뭐냐면 독재와 광포와 이런 포학 욕심 욕망 이런 것들 음란 이 세상의 타락 순간 모든 것들 다 무너지는 질서의 무너짐 문란함 이런 것들로 맺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 노래가 이 시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참 가슴 아프게도 이사야의 이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다시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써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주님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 그 일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와 이거를 드려야 해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관계 이 모든 자산을 통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젊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가지고서 나를 내 거를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거 에너지를 쓰는 거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는 걸 못 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느 순간 확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서서히 우리나라 기독교 백여 년 오면서 이제 확 피어난 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사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확 피어나면서 서서히 어디론가 어그러지고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19와 지금 천재지변과 기상이변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찬 포도 열매 극상큼 포도 열매를 맺는 민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 한 사람이에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한성도 한성도가 이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슴속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에 모든 걸 받으실 그 예배를 받으실 내 삶을 통해 예배를 받으실 그 주인임을 인식하며 호란되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일들이 이 나라 민족과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 심령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 이것이 진짜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에 취해 있죠 세상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들과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이 믿음이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우리도 이 시대도 더 열심히 해야죠 배가로 더 열심히 해야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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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보금화가 이루어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마중물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생들 56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정말 좋은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중부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然後 You'll see you next time